오랫동안 이렇게 뻗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700만 명이나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대양, 육대주 어딜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700만 명이나 되는데 매년 설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가요모델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어 노래를 몇 곡 준비했습니다. 타지에서 타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고향을 가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역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